아이고 아이고 아! 대인 사왔다! 아유, 깜짝이야! 아 귀여워 겁이 많아가지고 아 귀여워 네 천천히 잠잠 왔다 아 애기 놀라겠다 진짜요? 뭐야 너 가까워 이러고 있어 아 귀여워 왕 간식도 받았어요 간식도 루이꺼야 루이꺼 루이꺼다? 루이꺼다? 이게 뭐야? 걔 이거 혼자 냈어? 아니면 같이 누워줄까? 난 이곳을 좋아해 아니 우유들어 뭐해? 네? 상처버렸어 상처버렸어 결국엔 혼자 앉았구만 결국엔 혼자 앉았구만 결국엔 혼자 앉아있어 에헤헤 딱 맞는데 루이한테? 아 귀여워 그냥 루이 전용 자린데? 루이꺼 너무 잘 어울려 딱 맞아 사이즈랑 것도 나중에 집에 이런 소파이 필요할 것 같아 루이 전용 소파 아 귀여워 같이 알아보고 막걸리 음료 또 안의 제주의 소스는 가사의 고추를 사용하고 선물로 빗겨내기 소스는 소스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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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어? 응 생각보다 크다 PERK iff 이즈, 이즈, 이즈